네 반갑습니다. 우리 2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계세요. 남혜영입니다.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. 케스트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또 연기. 화요일에 계약이 연기가 된다라고 발표가 됐죠. 선생님이 이 케스트 이렇게 좀 계약이 연기된다라고 찍는 케스트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. 이렇게 찍는 케스트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좀 그래도 반신반이 반신반이 이런 마음이 들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많이들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기간에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막 허둥지둥 어리버리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있을 학사 일정 같은 것이 명확하게 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흐트러졌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멍때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희가 할 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또 학력평가 시험도 또 연기가 됐습니다. 그 날짜도 말씀드릴게요. 보시면 우리 계약이 4월 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. 2주가 더 연기가 됐고요. 이때 학교를 가게 됐으면 좋겠죠. 그렇죠.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4월 6일에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또 학력평가가 일정이 미뤄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4월 16일날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교육청에서 발표를.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. 자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.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왔어. 선생님 그러면 중간고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안 보는 거예요? 아니면 뭐 기말고사는 언제 보는 거예요? 방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막 물어봐. 근데 얘들아 이게 결정된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2주가 미뤄질 거다라는 것도 화요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. 학교에서도 지금 뭔가 일정 조율을 하느라고 엄청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더군다나 내신 중간고사, 기말고사 시험 어떤 기간이라든지 시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재량으로 좀 뭔가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학교, 본인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본인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 뭐 다른 데 어디다 물어봐도 지금 상태에서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? 그래서 여튼간 너희들은 어차피 이제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수행평가 등등이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방학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뭐 결정된 것은 없으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있는 거죠.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넣고 무방비 상태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. 일단 계약이라든지 학력평가 일정이라든지 이렇게는 지금 상태에서 변동이 된 상태다.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 밖의 학사 일정은 본인 학교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참고를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.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은 특히나 또 고1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중3에서 고1 입학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후배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조금 어 내가 뭘 해야 되지? 걱정이 덜할 수도 있어. 근데 너희들은 이미 1학년 고등학교 생활을 다 하고 2학년이 되면서 아 나 진짜 1학년 때 못했던 거 1학년 때 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 2학년 때 극복해야지 만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엄청 많은 너희들이라고. 그치? 근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겨울방학도 내가 보내고 그 다음 뭐 일주일 미뤄졌을 때 이렇게 좀 진도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이건 뭐 이렇게 계약이 많이 연기가 되다 보니 내가 세웠던 계획들도 흐트러지고 흐트러지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세워놨던 계획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학도 짧아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에 맞춰서 몇 주는 중간고사 공부 몇 주는 기말고사 공부 계획을 딱 세워놨고 그 사이 중간에는 선행을 나가자.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다 뭔가가 미뤄지고 변동이 되니까요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캐스트를 세 번째 찍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 여러분? 계속 보시는 친구들은 아마 알겠지만 이걸 또 처음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얘기할게요. 우리가 인간이 있잖아 뭔가 집에 있거나 그냥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거거든요.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내가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 해낼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. 시간이 되게 촉박하고 뭔가 타이트할 때 여러분들은 더 알차게 그 시간을 아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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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 딱 풀어지게 시간적 여유가 되게 많으면 늑장을 부르기가 되게 좋다고.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캐스트 찍었을 때도 얘기했어요. 학교에 가게 되면 어차피 너네가 학교에 갈 거잖아요. 가게 되면 시간표대로 움직여서 뭐 1교시, 2교시, 3교시가 있고 점심을 먹고 4교시, 5교시, 6교시 이렇게 수업을 쭉 하잖아. 그런데 그것을 집에서도 해라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. 그래서 시간표를 자기 나름대로 짜서 뭐 9시부터 내가 인강, 수학 인강을 한강 보는 코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습하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 이제 뭐 11시, 10시 반 이때부터는 뭐 어떤 영어 인강을 보는 시간 이렇게 해서 타이트한 시간표를 짜서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거든요. 이렇게 긴 기간, 내 몸을 느슨하게 놨다가 이제 학교에 계약하게 돼서 가게 되잖아. 갑자기 시간표가 딱딱 짜져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가야 되지. 몸이 적응하기가 더더더 힘들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간을 좀 아껴 쓰시고 좀 체계적으로 시간표를 짜서 움직이셔라라고 첫 번째 케이스트에서도 얘기했는데 더, 지금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타이트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수학원, 우리가 1학기 바로 들어가면 모든 너희들이 수학원을 학습을 할 거고 이제 전체 공식적인 어떤 그 수학의 커리큘럼에서는 수2가 2학기 때 진행을 해요. 이 학교마다 또 수2를 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이제 전국연합 학립방과 시험범위로 왔을 때 수2가 2학기 때 진행을 하잖아요. 수원 물론 공부하셔야 되죠. 그렇죠. 왜냐하면 1학기가 되게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원을 끝까지 공부해라. 아직 끝까지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앞에 있는 부분, 지수함수, 로그함수를 지나, 삼각함수를 지나 수열을 좀 나중에 봐야지 했던 친구들은 수열까지 다 학습하셔라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. 수2. 수2도 역시 2학기 때 나가는 진도인데 지금 보세요. 수2 지금 보셔서 앞쪽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, 다항함수의 미분, 다항함수의 적분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수2를 수1을 안 끝내도 수2 같이 나갈 수 있는 교과예요. 그렇기 때문에 수2의 앞부분 함수의 극한과 연속, 다항함수의 미분, 적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앞부분까지는 조금 공부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선생님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좀 지금 2주간 더 딜레이 된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너희들이 자기 스스로를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진도를 좀 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마음의 부담감도 좀 덜을 수 있고 이 기간에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우울한 마음도 공부를 통해서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니? 그래서 차분하게 맛있는 거 좀 드시면서 집에서 스케줄 관리하시면서 진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기간이 모두 다 힘들어. 여러분들 알죠? 손 되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건강관리 정말 철저하게 하시고 맡은 바 본분이죠. 우리는 학생이니까 자기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진도를 열심히 나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또 다른 어떤 내용이 필요하거나 변동된 사항이 있다. 그러면 언제든지 빨리 나와가지고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시간표대로 스케줄 관리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되세요. 다음 케이스트에서 만납시다.